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지의 신자 여러분들 전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야곱 짜잔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오랜만에 신레전드 천벅 천벅 받았기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깰 건데 무섭긴 하구만 이거 그래가지고 상대 뭐 나오는지 대충 그냥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한번 살짝살짝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쟁이 새끼 나오고 고릴라 새끼 나오고 메타로 카바 메탈하마 새끼 나오고 미친 새끼 200% 그러면은 고대랑 에일리언이랑 뭐 이딴 새끼들이 있겠지? 그거에 맞춰서 지랄을 해봅시다 로데오 고양이 현대 고양이 고양이 위성 고양이 추라사우루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울트라 슈퍼레어에서 고양이 퀘스트 는 싫어 안 넣을래 지룡황제 가자 난 지룡황제가 좋더라 안녕하세요? 헐 안녕하세요? 모대정 맞다 저거 실드 뚫어야 되잖아 실드 뚫는 걸 안 가져왔다 실드 뚫는 걸 안 가져왔다 지룡황제 지룡황제 비웅신 한 번 더 해봐야지 지룡황제가 뚫지 않을까? 지룡황제 샷 못 뚫네 나가 베리어브레이커 우리 귀여운 고양이 클래식이 가고싶대 그리고 고양이 클래식 고양이 클래식 보여줘 아아아아 그리고 소돔 거기에 이제 로데오랑 같이 섞어주면서 그 사이에 주라 고양이 클래식 쌓인다 쌓인다 역시 신레전드 개사기 베리어브레이크가 달려있는 고양이 클래식 됐다 클리어 소돔 왜 너 걷기만 하는 거야 소돔소돔 소돔 시바 안 보이네 소돔 대가리 한 번 떼 버려 버려 나잇드 클리어 정처 없는 소라 코동 여기서 뭐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는 검정새끼랑 좀비 나오네요 필밥이겠구만 고양이 공수자리 고양이 풀베기 고양이 리벤지 고양이 사범 거기에 오늘의 메인딜러 맞네 고양이 리르머리 정처 없는 소라 코동 레츠게릿 나는 좀비 맷집이 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네 마리 다 좀비 킬러 있거든 거기에 이제 이사히기 어? 가 가 가 음 오오 거기에 이제 고양이 딜리버리 한마리 안녕하세요 오호 제이 이 새끼만 넣어도 되겠는데? 고방으로써 뿡 헝아퍼요 뿡 아퍼요 뿡 오오오오 세 번 버티는구만 얘만 있어도 되겠구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쌍절곤을 날려버리란 말이야 거기에 딜량 하나씩 넣는 용도로 고양이 궁수자리 넣어줘 오케이 죽었네? 잘가라! 할리야 전비를 모두 음모 질러버렸다 돌슈렛다이 넣지 않아도 돼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클래야 경험치 클래야 바르카츠 해구 뭐가 나오니? 미스터 엔젤 천사족이죠? 이노샤시 근데 이거 일본식 이름이어서 난 모르겠어 그냥 빨간 돼지 새끼 천사하마 새끼 천사 멍멍이 천사 천사 얘들 다 천사지 천사의 빨간 돼지 하나 그러면은?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천사와 신적을 모두 죽여버리는 새끼가 있습니다 얘 혼자 다 커버 가능한데? 되나 안되나 보자 원래 라귀를 넣어주지만 얘만 넣어도 되나 보이겠다 헐 대박 사망 주모 한마리 더 천사적 와타시 고양이 법사 와타시 고양이 잡기단 와타시 고양이 라면에 킬 와타시 고양이 클래식 내수석 천사를 느리게 해버리란 말이야 바르카조 해구 우오오오우 오 빨간 돼지 이 존나 세! 안되겠다 쓰레기같은 놈들 모두 없어져 빨간적 조지는 놈 하나 가져와 가랴어어어 내 녀석 이제 필요없어 가자! 고양이 욕조 가라! 흐흐흐흐흐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오케이 일단 저기에 여기 여기 욕조랑 클래식 좀 쌓아놓자 좋았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존나 강해 오오 상대 존나 강해 바탕씨 왜이렇게 강한거야 상대애 했던Link 돈도 많아진다 우리 욕조 욕조 빨리 총을 쏴 저거 욕조에서 총 쏘는거야 안 보이긴 하는데 와사시의 초 데미지 맛을 봐라 고릴라 새끼들 존나 오네 고릴라 그만해 고릴라 그만해 고릴라 선 넘지마 어 죽었다 이제 천사종만 뽑아라 고행 클래식 좋아 좋아 고릴라 새끼들 클래식의 노래를 듣고 어? 정신 차리란 말이야 정신 차려 정신 됐다 클리 정신 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려 소식 크리야 검치지 해전화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사온 웅 사천대율이야? 흰적 빨간적 코이로나 큰 한 번 해보자 코에 칭칭 나와라 엘파이어 도깨비 야옹만 나와라 이번엔 울슈레를 좀 넣어줘야겠구만 난 얘도 넣어줘 이렇게 하자 해롱만 나와라 해롱해롱 어허 잘 막아 아무것도 못하쥬 문어 문어 너 문어 문어 헐 대박 어허 아무것도 못하쥬 뭐야 두스키 죽었어? 어이가 없네 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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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롱말 3마리 정립 뭐야 빨간 헤롱 뭐야 빨간 코알라 왜 안나와 태사랑 게리 클리어 헤려 푸른 탈렛 뭐 나오니 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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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 없는 녀석들 너희들에게 공포를 마 보여주마 경무의 고양이 일진 일단 고양이 일진부터 가볼까 한번 고양이 일진 나는 기높이 기높이 구두를 신었다 고양이 일진 고양이 일진 현대 고양이 와 고양이 일진 고양이 일진 고양이 일진 고양이 일진 고양이 일진 고양이 일진 술록 죽어라 하하 어림도 없지 와 술록 존나 많이 나와 어림도 없지 흑탄양 딱대 어림도 없지 흑탄양 딱대 이 새이키들 으이야 가라 아야야야야야 감히 흑탄양을 죽여 어림도 없지 흑탄양 리피리어 오 쟤 강해 쟤네들 강해 고대중 잘 나오네 퉁 내가 이번에 양산 딜러를 많이 안가져서 아 죽었네 어잏 너무 쉽고요 이제 몇 개 남았니 다음 개 뭐가 있나 볼까 루츠브소영더리 에이 보스야 어 오 chce적 천사 고대중 그렇구나 흑식 이 두 마리에 딜러 하나 고대중 딜러 하나 고방 하나 이렇게 가자 나방서거리가 길다고요? 여기? 악어 4000 배율 와라 żonna 약한데 4천 배율 맞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Could 저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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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엘콤비 그만하세요 거의 죽었네? 죽었어요 고대나비가 죽었다 크얏 말대가리새끼 말대가리새끼는 우리 아타타 사라니 혼내줄꺼야 그리고 코엘콤비가 쌓이고있다 코엘콤비 50배율 코엘콤비 코엘콤비 느려졌쥬 뚜루루룽 느려졌쥬 뚜루루룽 해커가 딜 다한다 어 이제 간다 한마리 죽었고 말대가리 컷 말대가리 컷 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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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승리다 말대가리 너무 약한데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진지 빨고 깨는 것도 나름 재밌는데요 그쵸 천방천방 바닥길 클리어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왕왕 그만 왕왕만도 한번 지랄리 DM 따라 보면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상은 여기까지 끝